3년 전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따고 간호사 주제의 영상으로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다 내가 간호사가 된 이야기, 빅5 병원 면접 얘기, 미국 간호사 면허증에 대한 얘기 등 여러가지가 있었다 그 후 아엘츠 시험을 치고 부동산 공부도 병행하고 유튜브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이런 저런 핑계로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20살 미 이사단에서 카투사로 군복무하면서 선임한테 처음으로 턱걸이를 배우고 러닝 또한 미군들과 함께 달리면서 시작했다 힘들었지만 끝에는 늘 시원하고 뿌듯했다 20대와는 다르게 체력이 처지고 운동량이 줄어들었지만 맨몸 운동으로 꾸준하게 달리고 그리고 땡긴다 다른 건 몰라도 운동만큼은 꾸준함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에게 운동은 자신감과 동일하다 운동은 내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 아무도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 할 뿐이다 그러기에 포기하기는 너무 쉽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니까 컨디션이 피곤하고 지칠 때 내가 게으를 때 늘 내 자신과 싸운다 하지만 운동을 해내면 나의 자존감과 자신감은 올라간다 그 고통을 이겨냈으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뿌듯해지고 할 수 있다는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게 된다 오늘도 내면의 게으른 나에게 지지 않았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애가 상상한다 또한 이번 아내의 아픔을 통해 더욱더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를 느꼈다 아내를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간병을 하는 긴 시간 동안 혼자 간병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만만치 않았다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며 일을 하고 대학원 시험까지 마무리했다 내가 생각해도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초인적인 힘이 나왔다 만일 내가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약해진다면 아내도 나에게 기댈 수 없을 것이고 내가 아내를 돌볼 수도 없고 재활시킬 수도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니까 건강한 것이 왜 무조건 0순위인지 뼈저리게 알겠더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더라 비록 운동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이 고통은 아프고 약해지는 질병의 무게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건강함에 늘 감사하며 최악으로 고통스럽고 아픈 질병을 막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감당 가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이 운동이란 나와의 싸움을 늘 받아들일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젊은 나이부터 운동이란 긍정적인 이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언제 나도 모르게 피할 수 없는 아픈 고통을 겪게 될지 모른다 익숙함에 속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늘 자신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깐부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